다이내믹한 스타일의 포드 컨셉트카 이오시스 포드 자동차는 이번 프랑크 프로츠 모터쇼에서 컨셉트카인 이오시스, 아이어시스를 선보인다. 5. 신개념 디자인 컨셉트카인 이오시스는 다이내믹한 스타일의 컨셉을 강조하고 디자인의 요소들을 하나의 특성으로 아우르는 원오프 스타일의 차량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오시스의 컨셉은 순수하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한 네이아웃과 대담한 전면부의 변화는 미래형 포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디자인은 앞으로 포드의 신형 모델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2006년에 생산되어 대비할 SAV 컨셉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자인의 컨셉은 전통과 기술을 함께하면서 보다 미래, 지향적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외관은 사도어, 쿠페로 문이 마주보며 열려 마치 거미의 다리처럼 벌어지는 차의 문은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다른 차에 비해 빠르고 부드럽다.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구조를 갖추었지만 인테리어에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진보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 실내 디자인은 관상적인 색과 부드럽게 다듬어진 장식이 강조됐다. 고무와 알루미늄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내부 시트는 모양이 뛰어날 뿐 아니라 편안하다. 틀에 박힌 팽일러는 사라지고 차와 더 어울릴 한 모습을 갖추었다. 내부에는 LCD 모니터가 부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후방 감지 장치를 갖추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